이 재판이라는 게 꼭 법정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니까. 그래 진우야 센세이션이 일어날 기다. 대한민국 방방곡곡 두메상골 영감탱이들까지 이 동영상 보게 만들 기니까. 상호야. 예. 스팸 뿌리는 아들한테는 연락해놨나? 예 스팸 문자 인터넷 다 준비 중입니다. 행위 명령만 기다려 보십니다. 그래. 진우야. 시작하자. 그래서 죽이셨어? 내가 그렇게 사람이 죽여서 죽을지가 아냐. 새로운 검사 회장님 마음이 아주 쏙 드실 겁니다. 박 검사가 추천했는데 어련하겠나? 누가 저하고 재판에서 손발을 맞추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. 닭 검사 덕분에 남겸원 사장 마지막 재판 쉽게 이기겠네요. 자. 하여간이 미친놈. 야. 니 대신에 감방 들어가게 생긴 사람. 그 사람 너 뭔 죄냐? 그 내지야? 응? 집불두면 그 인간 대지. 누가 나대신 감방 가달래? 뭐 도망가달래? 뭐 도망가달래지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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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잘 받은 거 맞네. 그래 잘 받았다고. 하. 회장님. 남겸원 사장 자백 동영상 터졌습니다. 이인하 검사라고 합니다. 이인하 검사라고 합니다.